오 쩐다 오 이런 감성으로 가볼게요 또 게스트가 안내리네요 여러분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바뀌는거지 안녕하세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 송송파 길쭉이파 저는 파를 별로 안좋아합니다 국에 파가 나오면 잘 안먹습니다 오늘 팬들이랑 밥먹는거 맛있었나요? 네 맛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팬분들께 목걸이를 하나씩 선물을 해드렸어요 맘에 드셨을진 잘 모르겠지만 목걸이가 맘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머리 염색한거에요 약간 귀엽네요 앞마리 누가 먹었어요? 안먹었어요 머리 학교에서 안걸렸어요 제가 이걸 학교에 하고 왔는데 선생님들이 어 맞아요 블레이즈 오늘 또 새로운 오버마스에서 받았습니다 이거 뭐지 머리를 하고 갔는데 저는 선생님이 저를 죽이실까봐 덜덜 떨며 갔지만 선생님들께서 저를 굉장히 환대를 해주셨고 어떤 선생님들은 저거 머리를 자기가 본인이 교사가 아니었으면 이 머리를 했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똥맛 카레 카레맛 똥 이런거 물어보라고 질문하라고 한거 아닌데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제법님이 영지님 팔로우했는데 알고 계시나요? 무슨말이예요? 무슨말이예요? 말도안낸소리에요 여러분 말도안낸소리에요 진심입니까?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누가 그래요 봉선영 진짜? 내 바지 아 이거 진짜에요? 리얼참투로에요? 아 이거 리얼참투로에요? 아 잠깐잠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참투로에요? 아 잠깐만 잠깐만 저번에도 누가 어그로 끌었단 말이야 나 팔로우 했다고 잠시만요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한데 여러분 이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에요? 아 이거 어그로지 나가 너 어딨어? 이 사람 어딨어? 이거 왜 또 왜 또 바뀌어? 어딨어? 하 무슨야를 해야지 여러분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인합니다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는게 더 속상한 일인거 알죠? 잠시만요 이게 뭐야 잠시만요 진짜라고요? 잠시만요 보고 올게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